과연! 짠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w 인간젤리 님입니다 팀이제 완성이 되는거죠 1팀이 와 AGA서도 여긴 쎄보이는데요? 우와 she's a red Например 으으으으 Complet Maps ㅠㅠ 나 어제 휴방이었는데 디아 조치 좀 냈다매 과연! 짠! 오우 짠! 인간젤리님입니다 아 따요니가 잘할라나 걔랑 팀이야 그나마 희망이 메맨이다 메맨 과장님 따요니님 어렸을때 덴 오브 립을 무서워서 도망ves 그냥 아 뭐든 덴 오브 립을 무서워 디아블로 Wrestling1도 아니고 툴을 무서워해 툴을 메맨 좋아서 소리 질렀다고? 어 팀이 이제 완성이 되는거죠 1팀이 오 와 여기 쎄 보이는데요? 와 매드라인 나보고 소리지는 건 아닐 거야 야 나는 빼줘요 나는 나는 디아세대였어 얘들아 디아세대 윗줄은 다 처보야? 그나마 좀 칠라나 그나마 무경염 유경염 나눴습니다 야 걔 안 봐도 뻔해 걔 아마존 하겠지 원거리 딜러 쇼한답시고 또 아마존 하겠죠 그저 원딜 숟가락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아마존 하겠지 뭐 저는 이제 저거 개인적으로 저거 하고 싶어요 노루 있거든 노루? 뚜루이드 말이야 뚜루이드 왜냐 노루는 사기니까요 디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디아블로이손 박스가 왔어요 여기 보면 내용물이 요렇게 있네요 어 포션이네? 여기다 뭐 담아서 먹을 수는 없겠지? 음 그리고 디아 띠셔츠가 있어 디아 띠셔츠 아 그리고 이건 룬 시스템이야 룬 시스템 룬은 복잡해가지고 딱 룬 전까지만 했어요 독참으로 이제 거래될 때가 있었어 나 때 조던 얘기였는데 이때부터 너무 복잡해가지고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? 오호호호호 타운스쿨을 갔네 타운스쿨 아 안녕하세요 인간젤리님 오랜시간동안 기대했던 디아볼 2 레저렉션이 9월 24일날 출시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앞서 사용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먹을거네 이거 먹고 달려라 포션 안에 넣으라고 안에 넣어먹으라는 거구만 여기에 이걸 담아볼까? 마나 포션 모습이 나오나보자 오오チャンネル 오오오옇 그냥 그림이 좀 사는데? 야 그림이 좀 살아 오오오 그냥 보여준 김에 최력 포션도 보여 줘겠다 짠 이야 디아블로 포션이 왔어요 지난 디아블로 포션 음 최력이 섰는 느낌 현실에서 마셔봤자 그냥 물배만 찬다는 게 아쉽네 아니 많아도 되겠지 많아도 많아도 되겠지요